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장수의 설화가 깃든 수리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십리 쪽에서 중량천을 건너서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인 이 광주로 상해 만나게 되는 고개가 바로 이 수리죄가 되겠고요. 지도에서는 차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현 고개는 당시로서는 이 중량천이라고 하는 이런 물길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는 길목상에 있는 중요한 고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산세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개가 상당히 조금 높은 고개여서 이 고개의 명칭이 높은 꼭대기 고개라는 의미의 수리죄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뒤에 이 수레가 많이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수레죄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고 이것을 한자로 바꿨을 때 차현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곳에 고개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중량천을 넘는 다리, 살고지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결국 이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이 수레죄를 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꿀 만한 영웅이 나오는 고개, 그래서 아기장수의 설화가 깃들었던 고개가 바로 이 수리죄, 수레죄, 혹은 차현이라고 불렸었던 이 고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산금표도를 보게 되면 결국 한양도성 밖에 성저심리를 표시해 놓고 있는 이곳에서 이 살고지 다리가 있는 이곳이 당시로서는 한양도성과 그 외 지역의 경계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그 경계, 성저심리가 확대되게 되어서 영젓대에 오게 되는 이 사산금표구역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지역이 지금의 오늘 다루고 있는 바로 이 고갯길 수리죄와 살고지 다리가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0년대에 만들어진 한양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살고지 다리와 더불어 이 차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대를 보면 차현과 이 전관교라고 하는 살고지 다리를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량천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를 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놓여 있었던 곳에 있었던 높은 고개가 바로 이 수리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도들마다 이 차현이라고 쓰여지는 이 수리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성시도에도 보게 되면 이 전관교를 넘어서 동쪽으로 광주 쪽으로 가는 곳에 또 차현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동요도에서도 차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제조건이 이 고갯길이 수레가 넘나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물길을 넘는 수 있는 다리가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리의 이름이 재반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지 뻘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재반교라는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수레죄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한말 지형도에서도 이 대규모의 살고기 목장들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 왕십리로부터 이 살고지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이 지역에 이런 수레가 넘나들 수 있는 고개가 있어서 이 뚝섬으로 들어오게 되는 강 상류 지역에서부터 오게 되는 목재들이 이 수레에 실려서 이 고개를 넘어 한양도성 내로 공급될 수 있었던 고개.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목재를 실은 수레가 넘던 힘든 고개가 바로 이 수레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부군지도에서도 여전히 이 차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수레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배후에는 종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종량천을 넘는 재반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20세기에 넘어와서도 이 살고지 다리를 넘어서 넘는 이 고개가 이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고 새롭게 신장로가 뚫렸고 또 기척길이 놓인 상황 속에서도 이 고개는 그 기능 자체가 점차 그런 걸 잃기는 했습니다만 이 산자락을 따라서 높은 고갯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신장로와 새롭게 다리가 놓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여전히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리죄라고 하는 것은 이 중량천 너머 동쪽으로 가는 중요한 고갯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많은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곳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고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반교라고 불리였던 이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지를 걷는 듯 하다라고 해서 재반교라고 하는 공식 명칭으로 쓰여졌고 일반인들에게는 살고지 뻘로 넘어가는 다리, 그래서 살고지 다리라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었었던 그런 의미에서 이 뚝섬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개천에 놓였었던 다리가 바로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도 이 다리를 통해야만 돼서 강릉으로 가는 광라로, 송파로 나가는 삼전도 나루터, 또 삼성동 왕의 참백길 등을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것이 재반교였고 그 재반교를 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고개가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수리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다리였었는지 이 진헌마정색도에도 이 살고지 다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넘는 고개에 수리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고지 다리를 배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갯길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화양리로 넘어가던 당시에 이 살고지 다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다리를 건너서 화양리로 넘어가던 당시 1938년도의 지도를 보더라도 이 살고지 다리와 살고지 볼 그리고 이로 접근해 가는 수리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신장로가 뚫리게 되고 그 고갯길에 한양대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늘날은 가파랐던 고개도 깎여서 도로가 되어버렸고요. 아기 장수의 서로가 깃들었던 그 바위들도 이렇게 숲에 덮여져서 예전에 그렇게 넘기 어려웠던 고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변혁을 바랐었던 아기 장수의 서로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결국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 도로로 그냥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기 장수의 설화가 깃들었었던 높은 고개 수리재 혹은 이곳으로 수레가 넘나들어 이 전관교라고 제반교라고 불리었었던 살고지 벌로 넘어가던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서울 동쪽의 수리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